진짜 초장부터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치료에는 정신사회 심리학적 치료, 일명 상담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전자기활성을 이용해서 뇌구조를 활성화시키는 뉴로모듈레이션 치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로모듈레이션이라는 말보다 정신물리치료라는 표현이 더 와닿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자기력, 광선 등 물리적인 힘을 치료에 적용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다양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기법의 발달로 뉴로모듈레이션, 즉 정신물리치료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중 하나인 TDC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DCS는 경두계의 직류 자극술 트랜스크레니얼 다이렉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의 약자로 피부에 전극을 붙이고 약한 직류 전기를 흘려서 뇌를 자극하는 기술입니다. 머리를 열어서 뇌에 직접 전기를 주는 게 아니라 두개골과 피부를 통해서 전기를 흘려주기 때문에 실제 뇌에 도달하는 전류는 아주 약한 수준이 됩니다. 뇌에 도달한 전류는 뇌세포를 직접 자극한다기보단 안정막 전압의 변화를 일으켜서 활성도를 변화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신경세포가 자발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도록 돕고 NMDA 수용체의 활성도에 변화를 주어서 증상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전기를 치료에 활용했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요. 얼마나 됐을까요? 100년? 200년? 땡! 아닙니다. 2000년 전인 로마시대 그리고 더 이전인 4500년 전인 이집트시대부터 전기 가오리를 이용하며 전기 자극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고대에 생물 전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던 시절을 지나서 18세기에는 갈바니 전지가 개발되면서 이탈리아의 주오바니 알디니가 직류 전기를 환자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실제로 1801년 우울감을 겪는 27살 농부에게 직류 전기를 이용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등 정신과 약물 치료의 등장보다도 100년도 더 전에 전기를 이용한 치료가 훨씬 먼저 도입되었어요. 그러다가 1998년에는 0.5mA의 약한 직류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인간 두뇌의 활성도를 조절할 수 있는 TDCS가 처음 소개되었어요. 이후에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비침습적인 두뇌 자극술이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류 자극술이 모든 정신과 질환에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정신과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TDCS를 여러 정신과 질환의 치료에 사용해본 결과 가장 확실하게 치료 효과를 본 영역은 역시 우울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섬유근육통, 조현병의 환청 증상 개선, 알코올 의존 환자의 갈망을 감소시킴, 그 외의 신경통 치료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성인 ADHD의 증상 감소에도 TDCS 치료가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4주 동안 TDCS 치료를 받은 성인 ADHD 환자들에게서 부주의 증상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후속 연구들이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더 많은 질환에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유망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유로 모듈레이션이라는 치료가 치료의 한 파트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로 모듈레이션 치료들도 있다는 소리겠죠? 다른 치료들과 비교했을 때 TDCS는 장점과 단점이 다소 뚜렷한 치료인 것 같아요. 유로 모듈레이션의 다른 치료법들로는 전기경련치료, 경두계자기자극술 같은 치료들이 있는데요. 이런 치료들은 자극의 강도가 크고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내는 반면에 TDCS는 약물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에게서는 치료 효과가 다소 부족한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다만 ECT나 TMS 같이 효과가 강력한 치료들은 치료를 받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전기경련치료는 금식하고 마취하고 때로는 입원까지도 해야 되고요. TMS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많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주로 병원에 직접 와서 가만히 앉아서 받아야 되는 치료인 반면에 TDCS는 가정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는 기기가 휴대용 사이즈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동안에도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하는 등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한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치료가 어떤 치료일까? 라는 것은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고요. 이 영상을 보고 TDCS 치료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